네, 안녕하세요. 나루TV의 나루입니다. 자, 오늘은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만들어봤어요. 타르타르 소스를 넣었죠? 자, 재료는 닭가슴살 한쪽, 마늘 3개, 양파 1분의 1개, 실파 1개에서 2개, 기름, 소금, 후추, 마요네즈, 식초, 설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뜨거운 물에 닭가슴살을 담가두면 되는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소스가 완성할 때까지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소스가 완성할 때까지만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파와 실파를 작게 썰어줍니다. 바로 타르타르 소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뭐, 타르타르 소스를 제대로 만들려면 몇 가지 피클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긴 하지만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참고로 도마는 생고기, 그러니까 닭고기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씻어줬는데 자, 편집으로 그냥 지운 거니까요.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닭요리를 할 때 타르타르 소스를 넣는 경우에는 이제 치킨 남반을 해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닭을 한 번 튀겨가지고 그 위에 타르타르 소스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냥 닭가슴살을 구워서 먹게 됐는데 사실은 이 요리가 제가 좀 어렸을 때 만든 요리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튀김을 할 정도로 기름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았거든요. 그 콩기름 하나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튀김 요리를 많이 못해 먹었어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닭가슴살로 치킨을 한 번 만들어 드렸죠. 그거는 이제 거의 제가 좀 근래에 와서 그렇게 한 거고요. 원래대로라면은 기름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튀김 요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치킨 남반보다는 저는 닭가슴살을 그냥 구워가지고 타르타르 소스에 얹어 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닭가슴살을 사게 된 이유가 운동하려고 산 것도 있긴 있었지만 닭가슴살이 싸서 산 것도 있어요. 아니 알게 모르게 닭가슴살이 저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닭가슴살을 한 5kg씩 3kg씩 그런 식으로 대량으로 사서 이제 냉동실에다가 넣어놨었죠. 자 두꺼운 마늘 같은 경우도 반 정도 잘라주시거나 3분의 1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작은 건 그냥 그대로 써주세요. 작은 걸 그대로 쓰는 게 좀 더 모양이 이쁘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썰어둔 양파와 실파에 소금과 후추를 살짝 넣어주시고요. 마요네즈 3스푼, 설탕 반스푼, 식초 반스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비율로 따지자면 마요네즈, 설탕, 식초가 6대 1대 1의 비율이 되겠죠. 저기에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식초 향 때문에 굉장히 괴랄한 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식초를 조금 부족하게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저렇게 살짝 넣어주시고요. 저것도 살짝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었어요. 자 이정도 되면은 타르타르 소스는 거의 다 완성이 된거에요. 자 마요네즈 저렇게 2스푼 먼저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다가 그 다음에 1스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섞을 때 조금 더 편하실거에요. 갑자기 뭐 넘치거나 그러지 않고요. 자 저렇게 살짝 섞어주다가 1스푼을 또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닭가슴살이랑 비슷하게 좀 저렴한 고기가 또 있었어요. 바로 돼지고기 중에 뒷다리살이 있었는데 뒷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수육같은거를 해서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을거에요. 요즘 삼겹살 가격 올라갔으니까요. 그걸 대신해서 드셔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뒷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양념을 해서 재워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구워먹었어요. 나름 괜찮습니다. 약간 기름기가 적어서 뻑뻑하긴 한데 맛있는거 같아요. 자 다음에는 닭가슴살을 꺼내서 양면에 십자모양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자 십자모양 칼집을 내줄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그냥 똑같이 십자모양으로 칼집을 내면은 잘못하면 고기가 잘려요. 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뒤집을때는 한쪽은 가로 세로로 잘라주시고 한쪽은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칼은 살짝 무게로만 누르듯이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닭가슴살 양면에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려주시구요. 어차피 타르타르 소스가 있기 때문에 많이 뿌리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 아 뿌려줬나 싶을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추도 살짝 뿌려서 자 구석구석 잘 넣어주시면 되구요. 자 이제 구워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먼저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중불을 사용해주시구요. 어휴 물좀 들어갔다. 어 저러면은 이제 기름이 톡톡 튀기 때문에 몸이 아플거에요. 진짜 아팠어요. 자 여기도 빨리 감기 해주시구요. 아휴 거봐 기름 튀어 기름 튀잖아. 자 어느정도 익어주시면은 이제 닭가슴살을 넣어줘야겠죠. 자 마늘향이 조금 이제 날듯말듯 싶을 때 닭가슴살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센불이나 중불을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센불로 고기를 익혔다가 중불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늘이 타지 않도록 잘 확인해주시구요. 먼저 꺼내주시면 돼요. 이게 넉넉히 고기만 보고 있다가 마늘이 새까맣게 타요. 그래서 잘 확인해주시는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들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빨리 감기 해주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한번만 뒤집어라 두번만 뒤집어라 이런건 없구요. 그냥 겉면이 조금 바삭바삭하게 익어주면 돼요. 자 저렇게 마늘이 다 익었다 싶으면은 먼저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닭가슴살이기 때문에 기름이 막 엄청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자 저정도면 다 익었습니다. 이제 닭가슴살이 다 익었나 확인할 때는 십자 칼집 아까 내준거 있죠. 그 칼집을 벌려서 한번 확인해주시면 돼요. 아마 좀 새하얗게 익었을거에요. 핏기나 아니면은 약간 빨간 그런 무늬가 남아있으면은 좀 더 익혀줘야돼요. 자 다음 접시에 담고 소스를 뿌려주면 됩니다. 저는 한결은 부족하니까 두개씩이나 구워줬죠. 중요하니까 한번 더 말합니다. 두개씩이나 구워줬죠. 자 이렇게 완성! 봅 선정 incừng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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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